처리되었습니다 모바일로 바로 계좌 개설 역시 삼성증권 클릭클릭 우리 이제 삼성증권 할까? 음 너무 편하다 역시 이불 속이 최고야, 그치? 음, 나가지마 이불 밖은 위험해 모바일로 바로 계좌 개설 역시 삼성증권 클릭클릭 우리 이제 삼성증권 할까? 있잖아 덕분에 나 너무 든든한 거 있지 나 평생 지켜줄 거지? 아니, 오빠 말고 IRP도 역시 삼성증권 클릭클릭 우리 이제 삼성증권 할까? 응? 에이, 오빠 아, 진짜? 정말? 응 우리 이제 삼성증권 할까? 모바일로 바로 계좌 개설 역시 삼성증권 클릭클릭 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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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예, 됐다 고바오빠, 내가 뭐라 그랬어? 그러게 무작정 취소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곳에 확실하게 언더스텝? 우리 이제 삼성증권 할까? 응? 해외 주식 투자도 역시 삼성증권 클릭클릭 음, 안 돼요 할인해주세요 적립해주세요 수수료? 수수료야 뭐 안 돼, 오빠 할인 정리 다 챙기면서 주식거래 수수료는 왜 안 챙겨요? 지금 삼성증권에서는 모바일 주식거래 수수료 3년 무료 계좌 개설하면 최대 3만 원 혜택까지 준대요 지금 검색창에 삼성증권 초밀착 투자관리 역시 삼성증권이죠 왜 아직도? 아, 오늘까지 증권 계좌 만들어야 되는데 저기요 아직도 가서 만들어요? 어, 어플을 가봐 이거 보세요 앱다운받고 인증하면 한 번에 끝 어? 지금 계좌 개설하면 최대 3만 원 혜택까지 준대요 3만 원 초밀착 투자관리 역시 삼성증권이죠 아, 모바일 주식거래 수수료도 3년 무료래요 지금 검색창에 삼성증권 왜 아직도 삼성증권 검색 안 해요?